자, LS머트리얼즈 아침에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하실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마시길 바래요. 제가 수익보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고생하는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과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시작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생년을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보호예수 물량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보호예수 물량 500만 주를 누군가 받아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가를 상승을 시켜서 개인들을 꼬셔야겠죠.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력들이 시세차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가를 상승시켜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세력들이 지금 보호예수 물량 털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틀려서, 제 예상이 틀려서 이미 매도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 더 이상 매도 나올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향후의 주가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가격 자체가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하락에서 거래량이 어때요? 매우 매우 적게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호예수 물량 받아줄 만한 주체가 아래에 없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보호예수 물량 무려 500만 주 매도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의 매수 유도하기 위해선 무조건 주가 상승해야 된다. 그래야 보호예수 물량,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가 상승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믿고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래요. 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마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무조건 주가 상승할 수 없다. 매수하셔야 된다. 매수하셔야 된다. 타이밍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너무나 좋고 전망 자체가 너무 좋고 여러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제가 가격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61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등을 확률이 매우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호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 풀립니다. 500만 주 몇 개예요? 500만 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트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가격 끌어올릴 거다. 정말 제 말처럼 다음날 굉장히 큰 가격 상승 보여줬잖아요. 주주님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보호예수 물량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항상 PPT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너무나 전망이 좋다. 지금 AI 전력 대란 사태에서 수혜주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납품하는 부품에서 탈광장치 모듈을 사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테마까지 들어있고 LS머티리얼즈, LS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응 전략까지 마련을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LS머티리얼즈 가격 큰 아락 보여줄 테니까 빠르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도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현재 시각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LS머티리얼즈 오늘 가격 하락세를 당연히 보여주겠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다. 어제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주님들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 장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빠진다. 빠르게 매도하실 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 전망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같은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의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 3가지 문자 아침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진짜 집중해서 꼭 수익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정말로 심해질 거라 꼭 여러분들이 받아가에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타점에서 저도 똑같이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킴운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저번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달성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번 달은 순위 보시고 아 좀 낫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높다고는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는 달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사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머트류로 지니까 그냥 LS 혹은 영어로 LS 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통 보내드릴 거니까 꼭 집중하여서 아침에 받아보셔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주님들이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보여드린 것처럼 ppt 파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그리고 2차전지주 관련 수혜주도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차트 설명 바로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향 터뜨려주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터뜨려주면서 거래향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터뜨려주면서 거래향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역시나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수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호재가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을 이미 이미 시작했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깔끔하게 매집이라고만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냥 유튜브로 공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현재는 보내드리고 있는 점 죄송스러워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ppt 파일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숨에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한 대응 전략집입니다. 자료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끝까지 다 읽어볼 정도로 끈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의를 드리고 이 점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